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씨의 김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진그룹하고 산업은행 간의 투자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상법 그리고 정관에 대한 설명 좀 드리면서 PC 디렉터라고 하는 회사의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창재지하고 삼화페인트 그리고 KCC 대 현대그룹 간의 경력권 분쟁 사례를 통해서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한진카를 사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창재지권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한창재지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그 당시에 경력이 어려워져서 채권단이 대출금을 전부 다 출자 전환을 해서 채권단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지분이 50.5%고 대주주 일가는 한 17% 정도 가지고 있었고 KCC 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한 8%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한창재지가 이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50억 원을 합니다 시설 투자 자금 마련 명목으로 그래서 주당 한 627원인데 유상증자 기준 주가 대비로는 한 7% 정도 할증을 한 주가라고 합니다 627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나니까 KCC 전자에서 KCC 전자하고 몇몇 주주들이 소송을 합니다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하는데 시설 투자에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경룡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의 경룡권 방어 목적으로 이런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 일가가 자기들의 경룡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가 긴급하지도 않는데 이런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소송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한창재지의 정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심주를 배중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시설 투자 여기 시설 투자 나와 있습니다 시설 투자 시설 투자 4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등등등 해서 여기 보면 시설 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관상으로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죠 시설 투자가 이제 들어있는데 자 일심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정관에 보니까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설 투자를 명분으로 했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위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산 설비가 모두 20년 이상 노후화된 게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2011년 9월 달에 공장에 불이 나서 시설 투자용으로 유보해 놓았던 내부 자금을 화재 피해 복구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내부적으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부분 KCC전자가 너네들 신규 시설 투자하냐고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상세한 답변을 피했다 그래서 KCC전자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을 때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한 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 KCC전자 등이 주주 제안으로 사내 이사를 추천을 해서 사내 이사 선임안을 주총에 상정을 했는데 표 대결에서 져서 부결되기도 했다 그 직후에 한창재지가 신주 발행 결의를 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건돼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에서 그래서 1심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뭐냐면 오케이 설비 투자 자금 수요는 있었다 그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3자 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걸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신주 발행은 KCC전자 등에 대항해서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실시한 신주 발행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시설 자금 수요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겉가지이고 실제 목적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중요합니다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KCC전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2심에서 이게 뒤집힙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제3자 배정 방식이 필요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 그 당시에 최대 주주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였다 채권단이었는데 채권단협의회인데 채권단협의회의 입장은 뭐냐 한창 재진은 워크아웃 기업인데 워크아웃 기업의 신규 자금 대출은 못해준다 그런데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채권단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단하고 대주주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보유자들은 사실상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세보다도 기준 주가보다도 7%나 할증 발행되는 신주를 이런 단순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제3자 배정 방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주주 배정 증자로도 충분했는데 왜 3자 배정을 했지 하고 인정을 안 해줬는데 2심 재판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니까 제3자 배정 방식이 필요했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사도 추천을 했고 시설 투자 하냐 안 하냐 레터도 보냈는데 답변이 불성실했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보냐면 신주 발행 당시에 채권단 협의회가 이미 주식을 과반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여서 걔네들이 경영권과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채권단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가진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대주주 일가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더라 그러면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으면 어차피 채권단은 지분을 털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채권단의 회사를 영원히 지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단이 외부에 매각하려고 할 때 대주주 일가가 그거 우리가 사겠다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KCC전자 같은 회사가 이사 선임 주주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지금 현 경영진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 경영진의 문제점과 같은 어떤 경영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또 이렇게 추천된 이사도 주총에 출석하지도 않고 왜 이 이사를 추천하는지에 대한 제안 내용도 주총에서 설명하지도 않고 또 신주가 발행된 이후에도 대주주 일가는 최대 주주가 되지 못한다 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여타 주주들의 지분율 감소도 크지가 않더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신주 발행 이후에 KCC전자 너네들 왜 일부 지분을 매각했느냐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주식을 많이 확보를 하고 처분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 너네들은 또 저쪽에 대주주 일가 쪽에 3자 회정 유상증자가 되고 나니까 지분을 또 일부러 달랑 팔았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권 분쟁에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주 발행은 시설 자금 수요가 있었고 정관에 시설 자금 수요가 있으면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 자금 마련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3자 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하여서 이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하고 1심 판결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2심에 가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역시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케이스로 그렇게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진칼을 생각해 봅시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지금 피터지게 그동안 쌓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고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제3자 배정 방식이 필요했느냐 유무로 이걸로 돌아가는데 이게 KCGI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진칼 은혜들이 만약에 증자 자금이 필요하면 우리가 증자 돈을 댔게 하는 내용 증명을 공식적으로 보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왜 주주인 KCGI 같은 우리 같은 주요 주주들이 돈을 내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CGI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삼화페인트인데요 삼화페인트가 여기 코스피 기업이죠 삼화페인트가 두 분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한 두 분이 아들들에게 물려줘가지고 공동 창업 2세로 김장년 대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영 대표는 대표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족들이 있었는데 이 삼화페인트가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00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기관들 상대로 산원 캐피탈, 신한 캐피탈, 시너지 파트너스를 상대로 200억 원을 발행하는데 워런트 행사 가격은 4,952원 그다음에 발행된 총 워런트는 한 404만 개 정도가 되죠 200억 원 나누기 행사 가격 하면 한 404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화페인트가 BW를 발행하자마자 이 워런트 절반, 그러니까 404만 개의 절반인 한 200여만 개를 이 워런트를 개당 173원씩 계산을 해서 한 200만 개 정도를 여기 김장년 대표 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173원 곱하기 200만 개 하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윤석영 대표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지분이 27.7% 대 26.9%로 팽팽했는데 여기서 워런트를 200만 개를 가져갔으니 이게 주당 4,952원의 권리 행사를 해서 4,952원의 200만 주를 김장년 대표 쪽에서 살 수 있으니 여기 지분율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없이 단독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BW를 발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내게 됩니다 BW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워런트 이야기인데 이것도 혹시 BW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이 계실까 봐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온 건데 이거는 그냥 화면으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삼화페인트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소송에서 사채 발행 시점인 2013년 4월 19일에 우리 삼화페인트는 만기 도래 7월에 만기 도래하는 그러니까 3달 뒤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을 위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2012년 10월 달쯤에 회사채 공모 발행을 추진했는데 흥행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 있길래 정관 규정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발행한 거다 이렇게 삼화페인트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삼화페인트 정관을 보니까 신조인수권부 사채는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정관의 제3자에게 여기도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할 수 있으니까 과연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되느냐 긴급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어떤 경영상 목적에 맞게 BW가 발행됐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필요가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정관 규정을 준수를 한 것이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이 삼화페인트라고 하는 회사는 가만히 보니까 2004년도에 회사체를 발행한 이후로부터 매해 3년마다 만기 돌아오는 회사체를 새로운 회사체를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해온 겁니다 차원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여유 자금이 있어도 그냥 또 회사체를 새로 발행해서 갚기도 하는 거거든요 꼭 돈이 없어가지고 앞에 회사체를 뒤에 회사체를 새로 발행해서 갚는 게 꼭 돈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회사는 3년 주기로 만기 오는 회사체는 다시 신규 회사체를 발행을 해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갚는 패턴으로 해왔더라 그래서 2013년 4월에 BW 발행할 때 보니까 7월 만기 돌아오는 회사체가 200억 원이 있더라 이거 상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인정을 해준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 또 가만히 보니까 삼화페인트가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인데 그 당시에 회사체 시장을 보니까 이 시장이 경색이 되어서 삼화페인트 같은 BBB 플러스 정도 등급으로는 회사체 발행이 이제 좀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체 발행 시도를 했다가 수요 예측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한 곳도 청약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곳도 안 들어왔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이거 많아요 한 곳도 안 들어온 경우들이 창피하지만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한 곳도 청약하지 않아서 전액 미매각으로 됐는데 그냥 주간 정권사가 전액 언드라이트 해가지고 전액 인수해가지고 주간 정권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약에 따라서 전액 인수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싸게 시장에 매각을 한 경험이 있다 하면서 이제 아픈 경험은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참 쓰리 쓴 기억을 이제 재판부의 이야기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아팠겠다 그러면서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 그걸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뭐 회사체 상환 자금 말고도 공주 탄천 공장 공사 대금도 필요했는데 너네들 장단계 차입금이 270억 원이 돼서 이거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차입하기도 어렵고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사정을 설명을 해서 이게 이제 재판부에 의해서 너네들 BW 발행이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걸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강화할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사 선임을 위해서 임시 주총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회계장부 까라 하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 주식을 막 매집을 해서 지분율을 높여서 달려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윤석영 대표 측, 유가족 측에서는 보니까 경영권 참여 내지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더라 정기주총에도 불참을 계속 해왔더라 그리고 이 삼화페인트는 일본의 추곡구 마린 페인트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합작사를 운영하는 그런 전략적 제휴 관계인데 일본 페인트 회사가 삼화페인트 지분을 한 10% 이상을 들고 있는데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어 BW를 발행해서 거기 워런트를 또 절반을 기관한테 싸게 매입을 해서 그런 수단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강화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너네들 보니까 정관에 나타나 있는 규정 거기에 맞춰서 발행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심에서부터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심 그리고 3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1, 2, 3심이 똑같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BW 발행은 적법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 또 경영권 방어 또는 강화 목적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법의 취지나 아니면 정관의 확실한 규정이 있었느냐 너네들 발행에 있어서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KCC가 현대그룹을 장악하기 위해서 현대그룹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어느 날 우리 이만큼 있다 하면서 빵 터뜨려가지고 제가 그날 새벽에 불이 났게 KCC 사옥으로 기자회견장으로 총알같이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뽈뽈거리면서 돌아다닐 때인데 그때 뭐 이게 사실은 현대그룹이 굉장히 또 사연과 어떤 곡절이 있는 그런 현정원 회장이 맡아서 할 당시인데 KCC에서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우리 그때 누구죠? 정상용 회장님, 지금 명예 회장님이 야금야금 이렇게 축적을 하셔가지고 빵 하고 터뜨려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예,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KCC가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44.4%까지 사모읍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4일 날 빵 하고 터뜨립니다 우리 이만큼 있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룹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밑에 상선하고 이렇게 현대 아산하고 줄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바로 즉각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일반 공모 증자를 합니다 3자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3자 배정을 할 수가 없어 너무 티가 나요 3자 배정하면 이거는 100%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의 형식을 갖추어서 천만주를 합니다 그때 현대 엘리베이터 총 발행 조직수가 560만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일반 공모 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KCC 쪽에서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천만주 일반 공모 증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4주에도 배분이 되고 어떻게 현대그룹도 참여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여기 대충 계산을 해보면 KCC의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율이 44%에서 한 10%대로 10 한 3%, 4%, 5%, 15% 정도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KCC는 야금야금 다 어렵사리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으니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게 현대 엘리베이터의 정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런 걸 알았으면 정관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이까지는 좋았어요 2항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의 각호의 경우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래의 각호를 보니까 2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 공모 증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증자 방식 자체가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일반 공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모 증자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여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 놓으니까 일반 공모로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부합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버린 거예요 대개의 회사 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해서 1. 일반 공모 2. 주주 우선 공모 3. 긴급한 자금 조달 4.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할 때도 이런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취지에 부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관에서 결합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KCC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KCC는 이렇게 2013년 11월 달에 빵 터뜨리면서 2014년 3월 정기주총을 노리고 있었겠죠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을 해서 현대그룹을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반 공모 증자라고 하는 이상한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KCC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증자는 경영상의 목적도 없이 그냥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를 해서 우리 KCC의 지분율을 낮추고 기존 경영진의 우호 지분을 높이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법에도 위반되고 정관에도 위배된다 너네들 아무런 경영상의 달성 목적도 없이 그냥 우리 KCC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거기에 혈안이 돼서 이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KCC에서 주장을 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일반 공모 증자는 보통의 3자 배정하고는 달라 경영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추정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써야 돼 일반 공모하면 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거지 그러면 뭐 아무 목적도 없이 했겠니 경영상의 목적 존재가 추정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신주 발행 목적이 지배권 유지나 강화에만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경영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야 이 무식한 놈들아 그리고 KCC 측에도 청약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잖아 일반 공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를 현저하게 불공정하지도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조금 들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KCC 쪽의 가처분 결정을 바로 인용을 해줍니다 일반 공모증자는 상법 418조 제2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나 그러나 너네 현대 엘리베이터 정관에 보니까 일반 공모 시에도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상법 418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너네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정관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목적 달성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의 신주 발생은 회사의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 같은데도 너네들이 기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일반 공모증자를 시행하는 것 같으니 이번 신주 발행 추진은 일단은 스톱 이렇게 해서 KCC 쪽에 가처분 결정을 인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진칼의 가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KCCI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수용을 하면 인용을 하면 산은의 유정참여는 스톱입니다 거기서 스톱이 되고 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산은과 한진이 만들어 놓은 이 딜 구조 이 스킨대로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 스톱이 되는 거고요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기각되면 지금 산은의 유정대금 납입을 12월 2일 날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KCCI가 신주가 발행된 이후에 본 소송을 걸어서 신주 발행을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사전 차단을 하는 거죠 발행되기 전에 그런데 가처분에서 기각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KCCI가 본 소송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주 발행 무효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미 신주가 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KCCI 쪽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 경우에 그런데 신주를 갖고 가는 데가 유통되지 않는 주식 다시 말해서 산원이 그대로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발행된 신주가 유통이 되어서 여기저기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그래되는 주식 같으면 재판부도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무효로 판결 내리면 이거 어떻게 주스 담나 하고 굉장히 심적인 압박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산원한테 가 있기 때문에 야 그거 무효 그래도 이 주식을 다시 감자를 시킨다든지 해서 원위치를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은 KCCI한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KCCI가 제일 바라는 거는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완전히 올스톱을 시키는 거겠죠 한진칼 증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면 2항의 3호하고 4호가 이번 산원의 유상증자에 해당된다고 한진칼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진칼이 산원한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증관상에 나타나 있는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필요냐 그보다는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 아닌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CCI가 그동안 한진칼 자금 필요하면 우리가 증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점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주주들이 저렇게 꾸준하게 의사를 밝혀서 너네들이 저 주주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저 주주를 배제하고 산원하고 하려고 하지 이것은 너네들 신주 발행 목적 자체가 오로지 한진칼 KCCI의 지분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오로지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그게 지금 집착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원이 한진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걸로 인해서 기존 주주의 지배력에 변동이 발생하고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KCCI 같은 경우는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조은태 회장의 편을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원이기 때문에 KCCI 측이 이 경영권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관에 위배되느냐 정관에 위배되느냐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있고 이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산원의 입장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냐 여기에 재판부가 더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한번 다퉈 볼 소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워낙에 특수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의 국적 항공사가 엮여 있는 문제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은행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아무 부담 없이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잠깐 코스닥 기업 둘이서 삐까삐까 싸우고 거기서 대주주하고 코찔찔 또 어떤 주주가 서로 멱살잡이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부담이 없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면 되는데 판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자연인도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산원이 어떤 상황이고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잖아요 판사님이 여기 산원,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가처분을 인용했을 경우에 거기서 부르닥칠 후폭풍 같은 거 이게 판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머리 한큼 빠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경제신문 기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기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하는데 어떤 기자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이거는 뭐 확실하게 KCGI 쪽에 이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이거는 KCGI 쪽에서 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자들도 있고 또 어떤 기자들은 한진칼이나 산원 쪽에서 여러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거기는 되게 자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판례들을 보면서 이 판례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진칼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수는 없고 지금 KCGI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한진칼한테도 유리한 부분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겁하긴 하지만 반반이다 제일 만만하죠 반반 빠져나가기도 쉽고 6대 4, 7대 3도 아니고 그냥 반반이다 솔직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KCGI 가처분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50%고 또 그게 기각될 가능성도 50%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판례들 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그거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저 사람이 나와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살아야 되거든요 좀 비겁한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칼, 만약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자체가 종료된다 이거는 법원에서 거의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그러면 사실 조은태 회장 쪽이 경영권 분쟁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진칼이라고 해서 그동안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한 2만 원대의 주가에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재료가 소멸된다는 측면에서는 한진칼 주가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실제로 한진칼이 생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주주들의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생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자체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두 항공사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경영권 분쟁 소멸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개선되는 어떤 통합 경영의 시너지가 있다면 그런 악재를 소멸시킬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다만 지금 벌써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저온태 회장이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고 인력 조정하지 않겠다 항공요금 전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국토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두 항공사의 통합 경영으로 인해서 인력 인력이 발생하나 이 인력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노선 개척이라든지 항공 질적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이 인력 인력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항공사를 통합을 했는데 인력 조정이 없다고 저렇게 회장이 공언을 하고 국토부에서 보조 자료를 내면 인력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하고 여기 다른 큰 증권사하고 합병을 하는데 이 인력들이 그대로 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어떤 신문사 두 군데가 큰 신문사 두 군데가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합병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편집국, 두 개의 광고국, 두 개의 사업국, 두 개의 관리 스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인력 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 한진해운 이렇게 한번 파산시켜버렸잖아요 정부가 제때 자금을 투입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는 이 그 트라우마가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대한항공에 한진칼증자 참여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무너질까봐 지금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주주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1조 7,700억 이거 우리 호주문이 털어가지고 지금 하게 생겼네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아시아나 그만큼 통합 시너지가 나올까? 내 호주문에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지금 이제 곰곰이 들 수도 있고 또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성법본대에서 가처분 소송 제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쭉 가다가 지금 막 브레이크 걸릴지 모른다고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또 툭툭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출렁출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진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막 막 서로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단편적인 팩트에 막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게 어떤 효과가 볼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강성법본대가 지게 되면 한진칼은 뭐 굉장히 경력군 분쟁 소멸이라는 굉장히 악재가 당장 나타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체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냥 금우고 아시아나만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통합 시너지가 또 부각되면 좀 주저앉다가 이제 좀 회복해서 갈 수도 있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하단이 안 나와서 답이 아직도 안 보이는 것 같애요 이쪽의 결론이니까 서로 뭐 서로 뭐 출렁출렁하는 거고 공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앞으로 뭐 몇 달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몇 달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강성법본드 쪽에서 이번에 가처분에서 폐소하더라도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법 대표가 자기 돈을 넣은 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서 어차피 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제 국회의원 몇 명이 또 이 딜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경제개혁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오기 전에 뭐 국회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조금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달라 제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ppt 이거 보시라고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딜 구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뜻하지 않게 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소멸될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 그룹이 그룹 이미지가 좀 지금 현재 경영하시는 분들이 조은트 회장이나 우리 누구죠? 조에미리 리인가요? 뭐 에미리 리조인가요? 하여튼 그분이라든지 우리 전 조현아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아마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로 다가와 있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제 조금 너무 특혜다 특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솔직히 이게 특혜성이 있기는 있죠 근데 조은트 회장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떠나 주는 대가로 사는 하고 딜이라고 자기한테도 좋은 게 있어야죠 조은트 회장도 나도 좋은 게 있어야죠 뭐 아시아나 항공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거를 떠나 주는 대신에 내가 한진카는 계속 한진그룹은 좀 정부에서 내가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그렇게 돼야죠 제가 이 딜 자체가 뭐 타당하다 정당하다 그렇게 했어라도 뭐 제발에 특혜를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 달지 마시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은트 회장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제가 조은트 회장이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볼 때는 특혜로 비칠 수는 있으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닌 거죠 특혜는 뭐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 정류사, 통신사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탁 줘야지 그게 특혜지 아시아나 항공 이거 물론 자기 돈 안 드리고 정부 돈 드리고 주주돈 털어서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어서 오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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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7시 Servet 12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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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